이게 중국산이라서 부품이 징그럽게 안 끼워져 진짜 이렇게 막 빠진다 하다가 안되면 몇몇 부분들은 잘라내고 하면서 그렇게 해줘야 할 수 밖에 없을거야 이게 건담하고 틀려서 막 손이 아파 조립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 비 라이센스 중국제라 감내해야 돼 네 방금처럼 그렇게 니퍼를 잘라놓고 다시 조용히 하고 맞을때까지 끼워봤다가 안되면 다시 잘라주고 오케이 들어갔네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돼